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동룡님! 동룡님! 김다현! 김다현! 안녕! 이것도? 이걸 어떻게 실어? 잠깐만! 아니야! 이거 뭐예요? 이걸 어떻게 실어야 되죠? 실례 찍지 말래요! 실례 찍지 말래요! 실례 좀 찍지 마세요! 네 죄송합니다! 대표님! 이걸 어떻게 하지? 고맙습니다! 고생하셨어요! 동룡님! 고생하셨어요! 감사합니다! 아유... 살 걸어! 김다현! 김다현님! 안녕하세요! 동룡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갠형 이놈이 아,ám! 우리 여피 은근은 한 번 봐봐, 가시세요 뒤에! 찬놈을 찍어야 되는데, 공략을 찍고 있네요. 내가 왜? 공략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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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이걸 또? 이걸 어떻게 싫어? 잠깐만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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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이건 뭐예요? 이걸 어떻게 싫어야 되죠? 신뢰 찍지 말래요! 신뢰 찍지 말래요! 신뢰 찍지 마세요! 네, 죄송합니다. 대표님! 이건 어떡하지? 고생하셨어요! 고생하셨어요! 뭐죠?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&лек 거야 Archy 아유, 살이 너무 화났어요! 김다현네요! 김다현랑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한번 봐봐 가주세요 뒤에